list music 저는 힙합을 좋아하고요 정말 춤추는 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키도 크고 다재다능한 딱 들어간 첫날 일단 불러가지고 여기 성적표가 있는데 거기에 1등 누구야? 랩 1등 누구야? 춤 1등 누구야? 노래 1등 누구야? 최현준이요 그게 나야 그게 바로 나야라고 하면서 와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계속 알고 더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기 같고 귀여운 형입니다 제가 이쪽쯤에 머리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찌그러진 공을 줄여서 찌그러진 공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 여기 있다 제가 애용하는 연준이 형 머리입니다 나 오렌지 먹고 싶다 오렌지 안 먹은 게 얼마나 오렌지야 음... 저 예전에는 애들이 진짜 아 연준이 형 멋있지 멋있다 막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연준이 형 되게 반전 매력 있는 형이라고 해야 되나? 진짜 귀여워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총총 칼칼 총총 칼칼